10월 30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로 연장됐는데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제4차 추경사업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선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온라인과 방문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7일 연장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지만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통장 거래 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데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 여부와 기존 복지 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 친화성 진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친화성이란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와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과 계획 등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은 장애 친화성 진단 시범 사업 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의 장애 친화적 노력이나 실행 정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장애 친화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2년간 관련 연구를 통해 한국형 장애 친화성 진단 도구를 개발했으며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진단 모델을 확정하고 지표를 표준화할 예정인데요. 시범 사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30곳과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자가진단과 현장 인터뷰 실사, 결과 검증을 실시한 후 개별 기업별로 장애 친화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웹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